여성들에게 엄청 좋은 아주 약용같은 식재료네요. 이 철분, 칼슘 이런 것들이 여성에게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여성들의 피부를 그렇게 좋게 하고요. 또 지방을 연소시키고 여성 호르면에 균형을 주고요. 혈압이나 냉증, 어깨에 여성 호르면에 그리고 철분, 빈혈 이런 것들을 다 해소시켜주는데 하루에 큰 술 4개 정도를 먹어도 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먹을 먹어도 되는데 사실은 이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되라고 걱정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참깨를 우리가 한번 먹어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 올리브오일이네요. 올리브오일은요, 저는 차쿨이라는 게 있는데 차쿨과 함께 저희 집에는 창비약으로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리브오일은 제가 암 환자였을 때 참 이렇게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식용으로, 약용으로, 피부용으로, 화장 미용으로, 진통용으로 안 쓰는 데가 없어요. 노화방지, 콜레스톨, 성인병 예방, 한번 쭉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고혈암 예방, 소화, 위통, 감기능, 변비, 당뇨, 혈당, 피부 보호, 트러블, 살균, 항암효과, 그리고 통증까지 진정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특히 태아나 청소년 성장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먹여야 돼요. 여기는 서양이기 때문에 올리브를 많이 쳐서 할 수가 있겠지만 아주 신선한 것, 그리고 아주 깨끗한 것을 아이들에게 먹이는데 저는 아직 서양이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역겨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참 많이 어떻게 먹여줘야 될까? 저는 연구를 제 나름대로 먹는 방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김인데요. 김도 아주 여성들에게 참 좋아요. 디톡스라 독소를 외출해주고 칼슘에서 골당증을 예방해줘요. 그리고 심장에 좋은 것들이고 당뇨 좋고 간 수치가 좋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살짝 익혔을 때 살짝 익혔을 때 간 송산을 막아주는 그런 여러 가지가 연구로 입증이 됐대요. 한국의 기미 1년 수출량이 작년으로 해서 1조가 넘었어요. 그리고 바다가 없는 이런 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약용식품으로 사용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장기 보관해서 변질이 잘 되고 우리가 김을 너무 좋으니까 사다 놨다가 제대로 안 먹으면 변질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딱딱하니 굳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좋으니까 정말 사서 먹는데 이게 대체 좋은 기름인지 안 좋은 기름 산화 유통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현실에서 해결 방법이 있는 게 있네요. 그래서 이런 섭취가 정말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초간단 종합 비타믹이니까 한데 좋은 식재료와 조미료의 부재와 부조화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건데요. 제가 만들어 보니까 이 정도의 맛있는 기름을 섭취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기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값에 이 기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좋은 기름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계산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대충 써진 거고요. 저는 기름을 한 통을 사면 이렇게 네모로 잘라요. 잘라서 딱 한쪽을 만들어놔요. 만들어 놓고 묵은 김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다가 식탁에다가 지금 창을 차렸어요. 창을 차려 놨으면 얼른 큰 후라이판에 가열을 하세요. 가열을 했다가 뜨겁게 가열한 다음에 얼른 불을 끄고요. 그걸 한 종을 갖다 집어넣으세요. 넣고 이렇게 덮으면 파란색이 되면서 아주 향이 좋고 부어져요. 그렇게 파랗게 구워지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올리브를 막 두르세요. 막 두르세요. 막 두르고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을 만큼 참깨를 막 많이 올려서 한 줌 올리세요. 한 줌 올리면 이게 기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참깨가 다 달라붙어요. 절대로 거기서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냄새가 역하면 참기름도 한 방울 올려주세요. 그러면 올리브 기름 냄새가 안 나고 참기름 냄새만 납니다. 그리고 소금 한 소금하고 또 아이들이 있는 데는 꿀 가루도 한 소금하고요. 그렇게 해서 올리면 파삭파삭하니 금방 만들어 놓는 김가루가 돼요. 그렇게 해서 하면 한 끼 해야 됩니다. 저기 통깨라 그게 잘 흡수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통깨로 먹으면 흡수가 안 되는데요. 얘가 켜켜이 켜켜이 김으로 쌓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안에 들어가면요. 피삭파삭파삭하면서 깨져요. 식감도 좋고요. 그래서 아주 신선한 올리브오열과 참깨와 김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두부로 김국도 한 번 잡숴보시고요. 김선도 한 번 만들어서 그렇게 집에 묶여있는 게 있지 말고 한 번 잡숴보세요. 그래서 10분 만에 완성하시고 가정에서 좋은 걸 드시기 위해서 푸운 김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나 또 그대로 놔둬버리지 말고 시간 전략도 하시고 종합비타민도 섭취하시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시면서 한 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비타민, 종합동치미와 나박김치, 채소 볶음 세트를 만드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명절이 돌아오면서 새로 만들 반찬도 필요하시고 또 묵은 반찬도 처리해야 될 명절이 돌아오셨죠. 그때 여러분들 무엇을 하실까 할 때 이 한 서너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정도 예를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모든 아주 쉽고 집안에 있는 것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셨을 때 아주 풍성한 것들로 부족함이 없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저와 함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요. 전혀 부족함이 없고 풍족한 시간으로 풍족한 생활들을 누리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